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전국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사 5월 9일 오늘의 전국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한국서부발전에서 군산시축구협회 소속 군산FC시민축구단에 지원하는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군산시장, 군산시의회의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사장, 박용희 군산시축구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차량지원사업 경과보고 및 전달식,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차량전달식은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선수수송차량지원과 군산FC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군산시축구협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차량관리, 시의 행정적, 제도적 역할에 대한 협약체결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섬마을이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 벽이 아이들의 꿈을 담은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여수 안일초등학교는 2019 예감 365 프로젝트 활동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바다를 닮은 우리들의 벽화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학생들이 중심이 돼 추진한 벽화 그리기는 안일초 본교와 백야분교장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본교는 상상날의 꿈날에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타일벽화로 표현했습니다 백야분교장은 백야도의 상징인 백야등대와 바다,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채색벽화로 그렸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 기초단체 중 첫 번째로 노후 부실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나 지난해 용산상가 붕괴와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분열 등 최근 노후 부실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시는 이에 따라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재정과 관련 건축조례개정을 마치고 연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재 공무원으로 채용해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체육복지센터를 개관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완공과 개관을 경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덕정동 206번지 1원에 건립한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됐으며 연 면적 11,018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국소식이었습니다